저는 이제 여기 체크아웃하고 근처에 다른 숙소에 갈겁니다 여기가 너무 좋긴 했는데 또 다른 숙소도 보려고요 김! 땡큐! 지금 가는 곳도 가정비가 엄청나요 38달러인데 쿠폰 적용해서 36달러 그럼 4만 얼마 아닌가? 짠! 여기입니다 시험 해외팀 방콕은 이렇게 숙소를 자주 바꿔도 좀 부담이 없는 이유가 대부분 체크아웃이 12시이고 체크인이 2시여가지고 붕 뜨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레이 체크아웃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얼리 체크인 해주는 경우도 많고 지금 전에 숙소에서 레이 체크아웃으로 1시 해줬는데 지금 여기서도 얼리 체크인을 해줘서 그냥 진짜 붕 뜨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와 약간 올드한 느낌 근데 요리도 할 수 있나 봐요 화장실까지? 와 인도 다시 돌아온 느낌? 그래도 여기 루프탑 수영장도 있어요 볼까? 이렇게 올라가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건물숲 속에 수영장 관리 좀 이렇게 작지만 운동 시설도 있습니다 냉장고도 굉장히 커요 전자렌지도 있고 나름 샤워가운도 있고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이불이 굉장히 짧다는 거 저는 지금 쿠킹 클래스에 갑니다 저번에 해봤는데 진짜 좋았거든요 요리 만드는 거를 배우기보다는 직접 만들어서 먹으니까 그 무엇보다 맛있었어요 먹으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inside 네 not hair 네 전문이 치즈 perfect, correct, correct oh my god 1, 2, 3 Bye bye I like mak maka I like mak maka I love you 요리는 다시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어 지금 여긴 병원인 것 같은데 홍보 진짜 진보적이네요 이런 점이 일본이랑 좀 닮아있는 것 같아요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거 아 근데 한 마사지샵에 일하는 마사지사가 엄청 많아요 약간 인도에서는 툭툭 기사가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었다면 여기서는 마사지사가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What is this? What? What is this? What? What? 지나가다가 되게 이쁜 걸 봐가지고 지금 들어가려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어딘데요? 완전 도심 속에 이런 게 있네요 Beat Nice to meet you Thank you thank you Samai Nice to meet you Thank you Aye Samai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찾아보니까 이름이 Wat Ha Lampong입니다 Wat Fa Lampong 이거 인도신 아니야? 가네샤 아니야 이거? 이게 왜 여기 있어? 여기 오니까 불교의 나라인 게 실감이 돼요. 전 여기 구경 왔어요. 여기도 약간 개미지옥이에요. 개미지옥. 오늘 쿠킹 클래스에서 뭔가 복습이 되네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지예요 가지. 가지 이게 가지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거는 생강입니다 생강. 특이하죠? 선생님이 이렇게 판다고 했는데 진짜 파네? 이게 뭐냐면 똠ям 세트입니다. 이거 없이는 똠ям콩을 만들 수가 없어요. 레몬그라스랑 이거 잎이랑 이거 그 생강. 19W. 역시 아는 만큼 보이네요. 배워서 나쁠 게 없어요. 배워서 나쁠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마사지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다 불가능하대요. Not at the door. 마사지사들이 많은 이유가 있구나. 가게에. 여기. 여기는 또 뭐야? 여기 또 뭐야. 어? 저 또?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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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로. 돈이 되는 손님만 받겠다는 건가? 여기 이 동네 힘드네? 여기 뭐야? 이 이상한 데인가? 오일 마사지 밖에 안 된대요 여기 동네가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저번에 방콕 한 달 살기 하면서는 이런 분위기를 못 봐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마사지샵 찾다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아니!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이 거리가 쭉? 그냥 이 거리가 쭉 이러는데요? 그 무슨 편의점 의자에다가 쭉 앉아있어요 여기가 다 일본 가게들이거든요 일본 문화를 적용시킨 건가? 아 지금 화장실 엄청 가고 싶은데 숙소 이게 안 돼요 키가 왜 되냐? 응 저는 하루의 마무리로 마사지를 하러 왔습니다 숙소 바로 앞에 가격은 350바트에요 다른 데보다 비싸긴 한데 그래도 13,000원 이제 이제 체크아웃하고 또 옮길 겁니다 아 여기 인도 여행 잠깐 온 것 같고 좋았어요 금액 생각하면 나쁘진 않지만 워낙 방콕에 좋은 호텔들이 많아서 인도 감성은 인도에서 느끼는 걸로 굳이 방콕 와서 느낄 필요는 없죠 이번에도 10분 거리에 호텔이 있어가지고 그냥 걸어가면서 이번 호텔입니다 이비스타일 가자 완전 도심에 있어요 여기도 50달러에 예약했습니다 57달러인가? 도심인데 이쪽 안쪽에 있어가지고 되게 조용하네요 오 괜찮은데요? 저는 좀 급박하게 해가지고 비싸게 예약하게 된거고 만약에 미리 예약하면 42달러에도 예약이 가능해요 이야 지금 디퍼집 맡기는데 여기 화폐번호까지 다 써요? 야 이거 노력이 가능하다 와이 와이 도위네 이 소원 호시 호텔이 꽤 괜찮아요 인도에서 방콕으로 넘어온 느낌이야 호텔만 바꿨는데 와우 깔끔 괜찮아 디자인 뭔지 아시죠 이런 화려함 진짜 제대로 된 벽뷰에요 아니 누가 훔쳐볼까 걱정은 안해도 되겠어요 살짝 자세하게 보자면 샴푸는 이렇게 아예 붙여져 있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랑 샤워실이랑 그리고 세면대는 아예 밖으로 되어 있고 또 이 냉장고도 있어요 냉장고 냉장고 이게 어우 디자인이 하나하나 너무 다 맘에 들어 이렇게 운동시설도 있고 이렇게 운동시설도 있고 저는 수영을 하러 또 왔습니다 수영 짠 헬로 와 수영장 좋네 뜨겁겠다 이런 뷰에서 타이 푸드 근데 메뉴가 다 맛있게 생겨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심 속에서 수영하는 기분이 꽤 좋습니다 건물 숲 속에서 이야 메뉴 진짜 잘 나왔죠 뷰는 이런 뷰 근데 이 메뉴가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이 하네요 180바트 180바트 이야 이게 다 새우입니다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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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부터 새우쿠기만 새우쿠기만 이야 계란 반숙 완전 완벽하다 지금 이게 새우를 튀겨가지고 양념에다가 볶은건데 그 볶은 양념에다가 밥을 이렇게 계란이랑 섞어가지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이 위에다가 새우 올려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요 건물이 보이거든요 여기가 또 방콕의 핫한 전망들이요 여기서 저기 가볼겁니다 이제 지금 호텔에서 8분 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저저저 건물 자체가 되게 예뻐요 저기 꼭대기 갈겁니다 이거 파라쉽 뭔데? 낙하산 금지 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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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르보아가 제가 지냈던 숙소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남다르네 오 오 미디어 하트 화려한데요 엄청? 아 씰롬이 이런 걸로 유명하구나 이런 바 같은 걸로 굳이 안했는데 생각보다 잘해놨어요 이렇게 앉는 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여기가 패치 아니에요 하이라이트는 위에 있습니다 슈커버, 스태프에 올라가고 있는 곳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혼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되게 되게 생겼다 어마어마하다 뷰 미쳤다 땡큐! 지금 여기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 저기 가면 완전 바닥이 뚫려있어 유리를 완전 관리를 잘해서 완전 투명해서 좀 무서워요 이야 여기도 개방감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좋다 여기 지금 해질 때 다시 왔는데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진짜 특이한 현상이 보이거든요? 저기? 우와 진짜 신기한데? 약간 맑은 날에 오로라 보는 느낌이에요 약간 맑은 날에 오로라 보는 느낌이에요 오우 텀들 지금 번개 때문에 지금 진짜로 다 오우 텀들 와우 텀들 와우 텀들 와우 텀들 여기가 다시 돌아가고 텀들 와우 텀들 이제 막 온 사람들은 진짜 아쉽겠다 이 지역은 없지 이 지역은 없지 이 지역은 없지 진짜 위험하긴 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좀 심각하게 쫓아내고 있어요 완전하게 다 이렇게 정리 중이에요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번개 때문에 번개때문에 오우 와우 이런 어플이 있어요 오우 이게 그 번개 어플이 있네요 번개 어플이에요 번개를 치면 이제 예보를 받아가지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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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몰려서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가야될 것 같아요 완전 야경까지 다 보고 가고 싶었는데 빨리 호텔에 가야될 것 같아요 비가 쏟아지기 전에 아우 아쉽다 오우 근데 저기에 지금 막 구름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것 같아요 저기 보이시나요? 불 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비가 오는 건가요? 저기에 막 지금? 비 오는 건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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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프린트까지 해놨었네 생각보다 합성을 잘 만들길래 흐름 이 형 하아 아잉 하하하하 어떡하냐 ㅎㅎ 비오니까 마사 ville 300포트 300포트 ил Very cheap! Very cheap! Thank you! Thank you! 마사지는 잘 받았고요. 비가 아주 감쪽같이 그쳤습니다. 이게 태국이 우기 때 비가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확 쏟아졌다가 멈춥니다. Finish! 아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지금 끝났나 봐요. 없네. 인기가 너무 많아도 문제야. 너무 맛있어도 문제예요. 차키가 이렇게 춥지 않아. 수영했더니 배가 고파져서 여기 바로 옆에 먹을 게 몰려져 있거든요. 더 보려고 합니다. 짠! 여기입니다. 숙소에서 2분 거리. 여기가 백종원 푸드파이터에 나온 곳이라서 꽤 유명하더라고요. 오! 누르누드! 탐고로 여기 이름은 컨벤트로드입니다. 아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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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 코 크라이!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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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설탕이에요 설탕! 예! 태국에서 먹을 때 이렇게 송쌈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다 안 팔잖아요. 포장해서 같이 가져가서 먹어도 돼요. 대부분 허락 꼭 해주십니다. 허락 받고 왔어요. 와 바로! 바로 파파야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야! 저는 이렇게 길거리 송쌈이 진짜 맛있네요.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족발! 족발 덮밥이! 여기 송단 붙었어요! 얼마? 얼마야? 얼마야? 맞아? 여기가! 1,600원! 우와 예! 오케이! 낭낭! 오케이! 낭낭 낭낭! 이게 이게! 오케이! 낭낭! 보니까 군침이 싹! 올라와가지고! 큰 사이즈로 바꿨어요! 55바트! 이야! 미쳤다! 이게 족발 덮밥입니다 여러분! 짜잔! 쌩! 어쩌고 거기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고쿵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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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맛있겠다! 대단하 네! 이 부분이 딱레오 딱레오 이 부분이 진짜 맛있어 우와! 이거?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보증이? 오케이, 오케이. 야식으로 먹기 딱입니다. 야식으로, 하시쭈어. 응? 오케이, 쭈쭈? 응, 쭈쭈. 시니. 쭈쭈? 네, 닛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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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닛닛? 닛닛이 조금이란 뜻인가? 네. 닛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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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냠냠냠냠. 냠냠냠냠. 음. 오, 오케이. 음. 이유가 있었구나. 가격에 감동하고, 맛에 감동하고, 서비스에 감동하고. 이게. 어쩔 수 없어. 바퀴벌레가 진짜 많아요. 사실 인도랑 네팔에서 이 정도까지 배탈은 안 났는데, 여기 와서 배탈이 좀 났었어요. 어젯밤에. 근데 약 먹으니까 또 괜찮아져서, 이렇게 먹습니다. 어쩔 수 없어. 맛있는데 어떡해. 이 분위기, 포기할 수 없어요. 달걀 해주세요. 이거 하면 새우. 새우는 살 안 쪄요. 새우는 살 안 쪄요. 새우는 살 안 쪄요. 새우. 새우. 이게 진짜 맛있다. 이게 왜 맛있을 수밖에 없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새우살이 살아있어요. 새우살이 살아있어. 생길텐데. 저는 이제 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안녕.